남자친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파티에 참석한 에린 부모님의 별장으로 내 남매가 한자리에 모이고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저녁식사를 즐깁니다 빈정대는 형과 다투기 시작하는 크리스피어 그때 창밖을 살펴보던 여동생의 남자친구 잠시 후 공격을 받은 그는 쓰러지는데요 패닉에 빠진 가족들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에린 에린은 가족들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죠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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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서도 다투기 시작하는 드레이크와 크리스피언 하지만 에이미는 도움을 청하러 나가겠다고 나서고 그녀에게 기대를 거는 가족들 그 순간 에이미는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문 앞에 설치된 트랩을 확인한 에린 고통스러워하던 에린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잠시 후 에린은 2층이 안전한지 확인을 한 후 문자를 하죠 에린의 말대로 창문을 차단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때 엄마 앞에 모습을 드러낸 괴현 엄마의 비명소리에 가족들은 2층으로 향하고 에린 역시 공격을 받지만 그 사이 사라져버린 괴현 한편 가족들은 엄마의 죽음을 마주하는데요 잠시 후 침대 밑에서 인기척을 느낀 켈리 그녀는 놀란 마음에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데 성공하지만 남편인 드레이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도망치는 켈리와 그녀를 뒤쫓는 괴현 에린은 결국 크리스피언의 의견을 따르는데요 켈리는 이웃집으로 향하지만 반응이 없는 이웃 그때 한편 크리스피언은 무사히 차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하죠 이미 살해당해버린 이유 그녀 역시 괴현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시 도움을 청하러 나가려는 크리스피언을 말리는 에린 하지만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는데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기는 에린 그때 괴현은 에린을 공격하려 하지만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되죠 괴현을 확실히 처리해버리는 에린 2층을 살펴보던 중 벽장에서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한 아빠 그때 그 순간 그때 아빠는 괴현에게 끔찍한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괴현과 한패였던 필릭스 한편 두꺼비집을 찾던 에린 잠시 후 동료가 살해된 것을 발견한 괴현은 크게 격분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긴장하는 에린 그때 괴현은 지하실 문을 부수기 시작하죠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드레이크 그 순간 에린은 괴현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고 괴현은 서둘러 도망칩니다 거짓말을 하는 필릭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기는데요 트랩을 만들기 시작하는 에린 그녀는 세상에 위기가 온다고 믿었던 아빠 때문에 15살 때까지 생존법을 배워왔던 것이었죠 트레이크는 아내를 찾으러 나가려 하고 그때 형을 찌르는 필릭스 결국 트레이크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트랩을 설치하는 에린 필릭스의 여친인 진은 에린을 공격하려 하지만 실패하는데요 아버님을 살펴보러 올라가는 에린 잠시 후 에린은 아버님의 시체를 발견하고 말죠 괴현을 피해 탈출한 에린 에린은 급하게 숲속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괴현을 찔렀던 드라이버를 발견한 에린 그때 에린은 괴현을 피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에린이 설치한 트랩에 걸려든 괴현 또 다른 괴현은 소란스러움에 아래층으로 먼저 내려가 보고 엉덩이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끔찍한 범행을 계획한 플릭스 그때 에린은 기습 공격을 한 후 집 밖으로 도망치는데요 사람들을 속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에린 뒤늦게 나온 괴한은 밖에서 거실을 살피다가 에린에게 공격을 당해 죽고 말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겨 문 앞에 다시 트랩을 설치하는 에린 드디어 트랩을 완성한 에린 잠시 후 에린은 괴한을 피해 지하실로 몸을 숨깁니다 카메라로 괴한을 유인한 에린 그 순간 에린은 그를 해치워버리는데요 지하실 밖으로 올라온 에린 그때 석궁을 쏜 플릭스 플릭스는 신호 차단기에 작동을 끄고 칼을 챙기죠 에린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둘러보는지 에린은 그런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두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 에린 결국 에린은 플릭스를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집까지 끔찍하게 해치우는데요 그때 크리스피언도 한패였다는 것을 알게 된 에린 집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피얀 펠икс 펠칭 끝 에린 에린 you're okay where's felix? I stuck a blender in his head and killed him oh I can't believe you were in on this come on babe you do know how broke we are right? you would have killed me no you must have known I could have died you were supposed to be the witness we needed someone with no motive to see what had happened here where is he? I killed her too totally understand I'm sorry things got so out of control I'm now the sole inheritor of my family's estate we're talking millions babe you? me? it would be insane to throw that away I mean 필사적으로 에린을 설득하는 크리스피안 I love you I promised you that I'd come back didn't I? 하지만 에린은 한패였던 크리스피안도 해치워버리죠 why? why the fuck no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잠시 후 무전을 보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던 경찰 결국 경찰까지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파티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한들로 인해 가족들이 겪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다룬 액션 공포 스릴레 영화 유아 넥스트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걸크러쉬한 여주인공의 액션 연기와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감 그리고 반전의 묘미까지 흥미롭게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괴한들의 이유 없는 무차별한 공격이 아닌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끔찍한 범행이었음이 밝혀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들도 죄책감 없이 살해하는 인간의 악랄함이 정말 최대의 공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었죠 나홀로집의 성인판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으로 가볍게 보기 좋은 액션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